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비즈니스, 입문, 기술 쪽의 책을 쓰는 작가 이시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은요 특히 그 중에서도 무려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하기도 한 GPT 제너레이션이라는 책을 쓴 작가로서입니다. 저도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처음 해보네요. 정말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채치피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직장인으로서 궁금한 것은요 채치피티를 어떻게 활용해서 나의 업무 능력을 급대화시킬 것인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채치피티 세팅하기입니다. 채치피티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손쉽습니다.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서 채치피티를 검색해서 들어가신 후에 클릭만 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계정 가입은 하셔야 되죠. 그건 뭐 계정 가입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채치피티를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계정은 하나쯤 만드신 다음에요. 자 그러면 오픈 AI 처음 화면에 들어갑니다. 왼쪽에 트라이 채치피티 버튼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채치피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쉬운데 도대체 무슨 세팅을 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이렇게 기본으로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별다른 세팅이 필요 없이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업무용으로 본격적으로 사용하실 거라면 조금은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번역이라든가 확장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요. 먼저 채치피티에는 유료 모델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유료 모델과 무료 모델의 차이를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유료 모델의 정식 서비스명은 채치피티 플러스입니다. 한 달에 20달러씩 내는 구독형 상품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달에 20달러면 2만원이 넘는 돈 넷플릭스보다 비싸잖아요. 그런데 막상 써보면 무료로 쓸 수 있는 3.5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그 무료 모델과 기능상에서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고요. 다만 유료 모델이요. 끊김이 없고 2배 정도 빠른 게 특징이에요. 와 2배면 엄청나게 빠른 거 아니야? 라고 해도요. 그래봤자 다반 생성에 40초가 걸릴 것이 20초 정도가 걸리는 시기니까 아 뭐 답답해 죽을 정도는 아니죠. 20초 때문에 한 달에 2만원씩, 2만4천원 이렇게 더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체감되는 가장 큰 차이는요. GPT-4를 쓸 수 있나 없나 하는 거예요. 2022년 11월 30일에 대중들에게 공개돼서요. 채치피티 돌풍을 불러일으킨 것이 바로 GPT-3.5 모델이고요. 그 이후 2023년 3월 14일에, 화이트데이네요. 이 화이트데이의 후속 모델인 GPT-4가 공개가 됐습니다. GPT-4는요. GPT-3.5에 비해서 성능이 좋아졌어요. 변호사 시험이나 의사 시험의 점수도 높아졌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어량도 3천개에서 2만5천개로요. 8배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할루시아이션의 오류라고요. 뭐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지만 한마디로 좀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말하는 그런 오류들이 있잖아요. 그런 오류들도 3.5에 비해서 40% 정도 높은 점수를 받아서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유료 모델을 써서라도 GPT-4를 꼭 써야 할 것 같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료 모델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달러씩 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PT-4보다는 GPT-3.5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지금의 GPT-4에는요. 제한이 걸려 있어요. 3시간에 25개 질문이다 라는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량이 하도 많아서 그런지요. 제한을 걸어놓은 것 같은데 채치PT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그냥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25개 질문이라는 건 금방 차버립니다. 근데 그때 다시 3.5로 옮기면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대화의 흐름이 끊기는 게 싫어서 저는 그냥 3.5를 사용하는 건데요. 굉장히 차별화된 성능이 필요하시다 하시면 유료 모델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 차별도 결국에는 자신이 프롬프트를 잘 사용해서 능수능란하게 채치PT를 다루게 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요. 그냥 무료 모델을 사용하시면서 차근차근 사용에 대한 감을 익혀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유료와 무료에 대한 선택이 끝나셨다면 바로 나오는 번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채치PT는요. 한글로 입력하면 한글로 답변이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처음 사전학습을 받을 때 한글 데이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에 비해서 그 답변의 퀄리티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이죠. 채치PT 3.5를 학습시킬 때 영어 데이터는요. 92%에 달했는데요. 한국어 데이터는 0.19%,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료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채치PT의 한국어 자료가 그다지 정확하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영어에 비해서는 조금 퀄리티가 아쉬운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글로 사용해도 되긴 하는데요. 이왕이면 더 좋은 답변을 받고 싶다 하면 영어로 묻고 영어로 대답을 받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답변의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래서 번역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번역 프로그램은 흔히 사용하는 것이요. 파파고와 구글 트랜슬레이트인데요. 최근 들어서 딥엘, D-E-P-L 이라는 이게 그래서 처음에 딥플로 읽어야 되느냐 딥엘로 읽어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 아닌 논란도 있었거든요. 정확하게는 딥엘입니다. 이 딥엘이라는 번역기가 입소문을 타고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 부분은요. 한글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그냥 한글 답변도 충분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굳이 번역기를 쓰실 필요는 없는데 뭔가 아쉽다 싶으시면 번역기를 쓰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딥엘 같은 경우는요. 무료로 쓰실 수 있는데요. 이 딥엘을 크롬 자체에 깔아 놓잖아요. 그러면 어떤 단어라든가 문장에 나왔을 때 그걸 마우스를 긁으면 블록 지정이 되잖아요. 바로 옆에 아이콘, 딥엘의 아이콘이 떠가지고 그걸 누르면 바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쉽게 쓸 수가 있어요. 파파고가 편하시면 파파고 화면에 같이 켜놓고서 번역을 시키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채찌피티를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확장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것은 번역의 귀찮음을 해소해 줄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요. 질문한 이야기들을 번역해서 채찌피티에 옮겨서 영어로 질문을 하고 그 채찌피티가 내둔 영어의 결과물들을 다시 마우스를 긁어서 또 번역기를 옮긴다. 이런 것이요. 한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기에는 상당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소개해 드리는 확장 프로그램은 자동 번역 프로그램입니다. 이름은 프롬프트 지니예요. 구글 웹스토어에서 프롬프트 지니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다운받아서 크롬에 깔아만 놓아도 바로 동작을 하거든요. 채찌피티에 들어가시면요. 이 프롬프트가 지니 프롬프트로 바뀌어요. 이 지니 프롬프트에 한글을 치면 이게 자동으로 영어로 번역해서 채찌피티에 넣어지는 거고요. 채찌피티에서 영어로 생성한 결과를 바로 그 밑에 다시 한글로 번역해서 같이 출력을 해줍니다. 원문과 번역본이 같이 채찌피티 화면으로 출력되니까 바로 비교하면서 볼 수도 있거든요. 이 과정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한글로 입력하고 한글로 출력받는 기분인데 실제는 영어 입력에 영어 출력이니까 조금 더 결과물의 퀄리티가 높습니다. 사실 이건 영어가 낫다, 한글이 낫다 그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의 문제잖아요. 일단 지금까지는 영어 데이터가 훨씬 많으니까 아무래도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답변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이 되는 거죠. 프롬프트 지니의 번역은 그냥 무리 없이 대화할 만큼이지만 조금 더 세련된 번역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영어로 출력된 결과물을 마우스 드랙해서 긁으셔서요 딥엘로 보셔도 됩니다. 프롬프트 지니와 딥엘을 적절히 병행해서 사용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지니에는요 한 가지 더 유용한 기능이 있는데요 채찌피티는 공식적으로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요 2021년까지의 자료만 가지고 결과물을 산출하거든요 그런데 프롬프트 지니의 프롬프트 옆에 아이콘을 누르시면요 그러니까 네모가 프롬프트잖아요 그 옆에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웹과 연결되는 버튼이 나옵니다 이 버튼을 활성화 시키시면요 이 프롬프트에서 질문을 했을 때 검색 엔진의 결과를 포함시켜서 이 정확도를 높여주게 돼요 그렇지 않고 따로 프로그램으로 인터넷과 연결을 도와주는 것은 웹챗GPT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AIPRM4챗GPT라는 프로그램도 많이 써요 다른 사용자들에게 효과가 좋았던 프롬프트를 템플릿 형태로 제공하는 것인데요 명령어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초보자들한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자들에게 아주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실제 좋은 명령어를 그대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그 명령어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샘플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교본처럼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채챗GPT로 유튜브 영상의 대사들을 텍스트 형태로 바꿔주는 확장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채챗GPT를 사용한 유튜브 요약 요게 프로그램이에요 이 건데요 유튜브의 자기 개발이나 정보성 영상을 텍스트 형태로 읽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요한 기능이 되겠죠 채챗GPT에 마이크나 스피커를 달아서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대화가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프롬데우스 채챗GPT로 대화하기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이런 프로그램들이요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그나마 내 말을 좀 잘 알아듣는 게 이거다라고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채챗GPT를 활용한 영어회화 연습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채챗GPT한테 영어회화 연습을 하는데 역할극 형태로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어떤 역을 맡고 나는 어떤 역을 맡을게 라고 예를 들어서 너는 채챗GPT요 채챗GPT는 극장에서 표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나는 극장에서 표를 사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역할을 준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대화를 시작하자라고 하면서 영어회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밖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요 새로운 확장 프로그램들이 론칭되고 있습니다 크롬 웹스토어만 조금 살펴보셔도요 채챗GPT를 다양하게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각종 도구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다 다운받으면요 너무 정신도 없고요 그리고 서로 충돌나는 것도 생겨요 그러니까 자신의 피로를 잘 생각해서 이 확장 도구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채챗GPT를 사용하기 좋게 세팅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형태가 가장 좋은지는 결국 자신의 선택이고요 취향이니까 자신에 맞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결정하기보다는요 하나하나 사용해 가면서 자신의 사용 패턴에 최적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다만 몰라서 안 사용하는 것과 알지만 자신의 선택으로 안 사용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잖아요 이러저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린 거니까 많이 사용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세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채챗GPT의 발전 속도를 보면요 자고 일어났을 때 또 어떤 편리한 기능이 나올지 모르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없나 또 나한테 잘 맞는 것은 새로 나온 게 없나 계속 살펴보시면서 새롭게 나오는 것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편리하고 나를 위해서 유익을 주는 프로그램들이니까요 지금까지 이시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uced-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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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